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을 통해 살펴볼 이야기는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십수년간 교회학교, 주1학교 때부터 너무나 잘 들어왔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이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무엇이죠? 방주였어요, 방주 그래서 이 방주를 경계로 구원과 심판이 갈라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홍수의 심판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 너무 잘 아시는 상황이겠지만 6장으로 좀 넘어가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6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선한 게 없었던 겁니다 매사에, 일상 속에, 그들의 아주 그 삶의 깊은 곳에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죄가 자리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 같지만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안에서도 이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악함의 문제, 이 죄성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그때 당시에 시대상을 오늘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 어느 정도였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거를 한탄하고 근심할 정도로 이 땅에, 그 땅의 타락의 모습과 죄악의 모습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꽉꽉 찼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한탄했다 근심했다라고 표현하고 그런 방식으로 기록할 만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 보면, 6장 7절에 보면 사람과 가축과 새까지 그냥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그 홍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결심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순간이죠 그러나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성경에서 이 심판과 이 책망의 교훈 가운데 그 메시지 가운데 반드시 따라오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싹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그 심판의 선포 안에 한 줄기의 그 빛처럼 그 소망이 이어져가는 메시지가 담겨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건 정말 아멘인 겁니다 정말 아멘인 거예요 이 전 지구적인 종말 거의 이 모든 인류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성과 타락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결심이 설 정도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한 이 시점에 그러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안에 그러나의 복음이 없다면 과연 이 자리에 남아있는 자가 과연 누굴까? 생각해 볼 때에 이 그러나의 복음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노아에게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빛을, 이 소망을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의 끈을 놓지 않고 붙들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 것을 명하시죠 방주 만들 것을 명하시고 이제 그 방주가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될 것임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세한 그 방주의 구조와 그 사이즈 이런 특징들까지 설계까지 해서 딱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창세기 6장 18절로 19절에 그러나 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제 가족들이 들어가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드려라 다 같이요, 시작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이 방주에 타면 뭐가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이 방주에 타면 어떻게 생명이 보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그 가족들과 또 각 생물들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태워서 이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 지구적인 그 심판에 앞서서 방주라는 것은 죽음을 심판을 피하여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피난처로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예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명령에 이 쉽지 않은 명령에 노아는 순종을 합니다 몇 년간 어린이들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몇 년간 방주를 지었을까요? 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20년 동안, 해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 큰 방주를 이 가족, 일가족이 만드니까 또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 조선 선박 기술이라든지 그것들을 하는 게 얼마나 또 서툴렀겠어요 그리고 그 물자들을 다 공급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진짜 손으로 만들었으니 얼른 생각해도 120년 또 좋게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홍수의 조짐을 보지 못한 채 노아는 하나하나 순종에 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노아는 그 믿음의 싸움을 걸어갔었을 거예요 오늘 이 하루 이 방주를 또 지어야 하는구나 오늘 이 하루 또 저 나무를 패와야 되는구나 그 순종의 발걸음을 정말 신실하게도 걸어간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서 홍수가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눈여겨보고 싶은 기록이 있어요 이 홍수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6장에 아까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하면 각 생물을 한 쌍씩 태우라고 이제 6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7장에 넘어오니까 그 명단에, 방주에 타는 명단에 또 추가되는 명단이 눈에 띕니다 우리 함께 2절을 함께 볼까요? 2절, 다 같이요 시작 암수 7식 부정한 것은 암수 2식을 4개로 데려오며 자, 6장에서는 분명히 암수 한 쌍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3쌍인 겁니다 7이니까 3쌍에 한 마리가 더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정결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똑같이 2식, 암수 한 쌍을 이제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도 이어져 보면 새도 이제 정결한 새들이 7마리를 태우게 돼요 여러분, 왜 이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은 쌍을 태웠을까요? 방주에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서 좀 여러 가지 추측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레위기에 보면 이 정결한 짐승으로 분류되는 짐승은요 이 초식 짐승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난 이후에 이제 정상적인 뭐랄까요? 생태계로 돌아가게 되면 육식 동물이 누굴 잡아먹어야 되나요? 초식 동물을 잡아먹어야 되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쫙 이제 방주에서 풀려난 사자와 호랑이가 한 쌍밖에 없는 소를 잡아먹어버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누가 키워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세 쌍씩 더 많이 태우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재밌는 생각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암수 한 쌍씩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세 쌍 여섯 마리면 될 텐데 왜 애매하게 일곱 마리일까요? 그러면 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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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컷 또는 암컷 한 명은 짝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외로워요 짝이 없어요 왜 이 애매한 일곱 마리일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 부분을 읽게 냈을 때 좀 궁금했어요 별걸 다 궁금해하네 성경이 일곱 마리라면 일곱 마리지 뭐 네 그런데 궁금한 겁니다 왜 일곱 마리일까? 그 짝 없는 한 마리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겨나는데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팁이 8장에 나옵니다 우리 8장 19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능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해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번제로 재단에 드렸더니 자 이 장면은 1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1년 11일이라는 방주 안에서의 생활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때 바로 이때 노아는 무엇을 하죠?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번제로서 재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정결한 짐승이어야 하죠 아마 분명히 7마리 중 짝 없는 1마리가 재물로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즉 정결한 짐승을 더 태운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재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홍수, 이 방주의 구원의 사건은 그냥 비가 그쳐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 예배함으로 이 홍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7마리를 태운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알고 궁금증이 해결됐다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이렇게 숫자를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짝 없이 방주에 탄 짐승 그 한 마리 정결한 짐승의 그 한 마리의 입장이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던 정말 수많은 동물들이요 그 동물들 중에서 오로지 방주에 탄 동물만 살 수 있었어요 그쵸?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짐승 한 마리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함께 탄 모든 짐승들은 다 살려고 방주에 타는데 그 짐승들과는 전혀 다른 운명을 떠안고 방주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방주에서 유일하게 죽으려고 방주에 타고 있는 겁니다 더 억울한 것은 죽일 거면 저 부정한 짐승들이나 잡아서 죽이지 왜 정결하고 깨끗하다라고 구별된 이 정결한 짐승이 나를 죽이느냐 죽임당할 이유가 없는 이 정결한 짐승 방주에 죽으려고 탔던 이 한 마리 이 정결한 짐승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주에 탔던 수많은 부정한 짐승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가장 정결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하신 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그 구원의 소망을 이어간 이 방주 사건의 완성은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역사의 완성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모두가 생명을 보존하려고 타는 방주에 정결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그 방주에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이제 물이 빠지면서 아라라산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년 11일 동안 지냈던 수많은 동물들이 이제 새로운 생명 다시 다시금의 그 삶을 살기 위해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그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세상으로 쫙 퍼져나가겠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그 방주 문 하나에서 모든 동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살려고 이제 새로이 누리게 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나가가려고 쫙 퍼져나오는 겁니다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지창조 사건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폭발적인 생명력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장면인 겁니다 방주에서 모든 동물들이 살려고 쫙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장면의 정 가운데에서 성경은 그 재단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탔던 정결한 짐승 한 마리 그 짐승이 피를 흘려가면서 재단 위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바로 이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장관 그 모든 생명들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터전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쫙 뻗어나가는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 또는 홍수 방주 하면은 어떻게 비가 왔을까 방주는 또 얼마나 컸을까 또 동물들이 어떻게 저렇게 1년 동안 그 배 안에서 지냈을까 여러 가지 의문과 지금으로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궁금증이 떠오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묵상하고 읽고 들을 때마다 떠올려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정결한 짐승 한 마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이 홍수의 방주의 이야기라는 그릇에 담겨있는 이 구원의 본질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방주에서의 그 1년이 조금 넘는 그 생활은 그다지 안락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막 샘들이 터져 나왔다는 기록을 아실 거예요 극심한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파도와 바람잘날이 거의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주가 요즘 크루즈도 아니고 나무로 대충 가족들이 하나님 만들라는 대로 사이즈랑 구조만 해가지고 만든 방주 안에서 얼마나 안락하고 편했겠습니까 물과 식량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구하며 어떻게 조달을 했을까 정말 넉넉치 못한 이 모습 어떻게 보면 정말 생존 게임과도 같을 수 있었던 1년의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탄 동물들이 죽으면 이제 멸종인데 그 각종 동물들의 배설물도 처리해야 되고 그 동물들의 생존까지도 이 노아의 가족들은 온통 책임을 지면서 1년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 공간 그 방주의 공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람잘날 없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 인생의 여정들 오늘과 내일의 양식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웃의 모습들 나의 모습들 수없이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들 그 고난들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는 어려움들 나 혼자 버티기도 힘든 이 현실 속에 책임져야 하는 가족들 친지들, 형제들, 자녀들, 부모 그 인생의 무게들이 마치 방주의 일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 방주에는 지금 누가 타고 있습니까 정결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상을 같이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불태우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복된 방주 안에서의 주님과의 동행함이 바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지난 특세기간 동안 선포된 말씀처럼 정말 이 광야와 같은 방주의 삶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게 오늘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방주 안에서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 순간들 정말 위협의 생명의 위협이 쓸서법한 그 모든 순간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결국 어디로 나아가요?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메꾸자 합니다 여러분 방주는 많은 동물들을 태워야 했기에 작은 크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길이가 135미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폭이 23미터 정도가 되고 그리고 높이가 3층 구조인데 한 14미터 정도 되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농구장 20개 정도 그리고 축구장보다는 더 길고 폭은 조금 좁지만 축구장보다 더 긴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거대한 배였을 것입니다 한 가족이 만들었다고 말하기에는 그런데 여러분 이 온 지구를 덮었던 그 엄청난 홍수의 한복판에 떠있는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큰가요?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요 조금만 줌아웃을 해도 방주가 어디 있는지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 엄청난 홍수에 비하면 떠다니는 방주 그거는요 정말 초라한 갈대상자와 같은 겁니다 너무 작고 초라한 거예요 저 방주 따위가 이 홍수를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저 방주 따위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힘이 있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보면 과연 이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세상의 위용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사단의 그 맹렬한 유혹과 공격은 너무나 엄청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함께하신 그 방주는 온 세상을 덮었던 죽음을 이겨버립니다 정결한 짐승이 함께했던 그 방주는 온 세상을 심판했던 그 홍수를 이겨버립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모든 홍수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어마어마했던 그 홍수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이 축복의 선언 온 지구에 가득했던 그 죽음을 이기는 구원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이 충만했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충만해서 구원과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이제 그 방주 작은 갈대상자로 인하여서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 지구가 가득해지는 역사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라라산의 작은 방주에 하나 달려있는 그 문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몰아치는 파도 속에 힘없이 떠다니는 방주와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믿음 붙들고 내가 살아가보려고 결단할 때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짐들이 나를 짓누르면서 마치 그 방주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방주와 방주와 같이 아무 능력도 없이 그 홍수를 이길 능력이 거기에는 있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의 눈을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착각에 빠지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가 오더라도 그러한 공격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함께 하시는 정결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넘고 그 어려움을 넘고 마침내 죽음까지 넘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데까지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무언가를 위해 더 이상 예수님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무언가를 위해 어떤 다른 일을 위해 예수님을 차선으로 미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무언가를 위해 예수님을 미루고 예수님을 제껴놓고 정신없이 그 방주의 항해를 해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방주는 언제 깨워줘도 모르는 작은 나무 조각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이 방주와 같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의 은총이 다시금 불타오르고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주님을 붙드는 자리인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 방주가 생명이 응축된 생명 덩어리임을 깨닫게 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을 이 방주의 여정을 함께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목숨 걸고 우리를 살리려고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 살려고 방주에 탈 때 혼자 이들을 살리기 위해 죽기 위해 방주에 타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없으면 난 안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이 자리에서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러한 매순간의 고백이 터져나오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 없인 살 수 없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 thereof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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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